와 확실히 이게 귀엽네 하니랑 썼을 때 확실히 다름이 있네 하니랑 썼어 아 너 옆에 있었구나? 안녕하자 아 근데 뭔가 다 너 되게 뭔가 두근두근하게 만들 것 같아서 아 너 정말 말 좋아 아지예쁘구나 야 너 때문에 내가 막 두근댄다 브라우니의 요정 부요 부요복 맛있겠다 티오 오? 오늘의 신맨이야 브라우니 요정 용복 찍는 날 바바보 christina philix 어? philix why me? 프 inches는 진실의 방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오 귀한 뽀짝해요 오 귀한 뽀짝 나라 오늘 아주 오케이 야 귀엽다 필릭스는 진실의 방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네! 갑니다 귀염뽀짝해요 어우 귀염뽀짝 빡짝빡짝 오늘 아주 오케이 여기 가치가 끝인가 보 머리 세시가 메리 투 고 하하하하 야, 귀엽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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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치가 끝인가 보 하하! 맞아 맞아 piston kend7 can feel it 뭘 찍어? you're an angel 오 acquang what? 우선은 앞으로 요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suppliers 왜 밥else ч si 왜 지금 짜장면 빨리 먹니 얘는 이렇게 같이 써서 너무 좋다. 아 저는 비싼 재료를 사서 맛있는 걸 한 번 만들어 보고 와 해지겠다.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 예쁘고 맛있었다. 형이 더 이쁘다. 누가 더 이쁘다? 형이 더 이쁘다. 비율이 얼마나 더 이쁘지? 1, 2, 3! FELIX. What? Sweetest. It's really sweet. Sweetest. I was thinking AYES. I think AYES. AYES is a tough guy. Tough guy. Tough guy. We have a good one. You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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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od one. 믹스는 되게 말하는 거로 되게 뭔가 따뜻하게 말하고 믹스가 말하는 단어들, 사람의 자존심,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해줘서 항상 참 고마운 때가 많아요. Nice. FELIX, what's your reason? 일단은 항상 말할 때 웃어줘요. 되게 따뜻합니다. 마음씨가 딱 보이고 진짜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보여서 좋아요. 뜨겁진 않고 Hot baby. Yeah, so FELIX is just like a really warm fudgy brownie. Fudgy brownie. Very brownie. Very sweet and warm. Yes. I love brownies. One, two, three. F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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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ooyimu nigga? Yooooyimu nigga! Yooooyimu nigga! Y Hil-ji! Yunguлект! FELIX! FELIX! 멋있습니다. 무력 너무 세우먼지? 멋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데? 이런 자세가 멋있는데 불이! 불이 막 맞아 맞아 불이 불이 뜨거웠다! 무대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웠다 스테이가 뜨거웠다 대박! 난 다른 스테이만 뜨거웠어 너무너무 멋있어 진짜 무대 하면서 뭔가 되게 무대 돌칠면서 했었잖아요 완전 스퀘어 되있는 무대 아니었고 다이몬드 좀 어려웠지만 스테이 가까이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니스트씨 자신의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드시나요? 충격 충격 저는 속보 저는 스테이가 마음에 드시면 저도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열정적이고 멋있다 다른 이야기 해줘 항상 멋있고 예쁘다 항상 멋있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숙소로 왔어요 릭스가 자기 짐 들어줄 거 있어서 어머니가 주셨다고 해서 씻고 전화하면 내려와 이랬어요 전화가 딱 왔어요 뭐 좀 들어줘 어 갈게 해서 내려갔거든요 촛불이벤트? 승멍멍이 생축하이로 케이크로 촛불이벤트를 했다고? 와 진짜 이벤트 잘한다 그때 눈물 날 뻔했어 참았어 완전 그 믹스 한글 글씨치 알지? 멍멍 승멍멍이 생인축하이로 완전 뿌듯한 표정으로 귀여워 귀여워 와 나는 잊을 수 없어 상상했는데 진짜 착해 아아 맞아 맞아 누가 해 몰랐지 막 이러고 아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계획하고 너한테 얘기해주고 듣게 밑에 그거 올려주고 있으니까 전화하면 내려와 야 이건 솔직히 좀 짱이다 쯧 이 논묵이 형은 너무 천사예요 아 맞아 맞어 진짜 천사지 요정과 천사는 너무나도 봐봐요 저 곱지천사잖아 나 여기서 1년 짓겜 계속 찍고 있을게요 좋아 좋아 암방이래 아 너무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잘 쿠키 만들어줘가지고 왔던 거 같애요 이런 사람한테 남은.. 저런 친구입니다. 야 많이 놀러 간다. 잘한다. 옆에서 여기서 노래 눌렀어. 왜? 많이 놀러 간다. 많이 놀러 간다. 잘 있었어. 한 번 좀 말해. 형 뭐지? 그래? 장유이소입니다. 장유이소요. 저는 저희 윤곽이가 브라우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멋지잖아요. 그것도 고맙긴 한데 그때 그 랜덤을 저를 위해서 높은 루스부터 해서 이렇게 외워놨어요. 아니 같이 가줬어요. 아 높은 루스도 없나요? 내가 사측까지 사측에서 내려갔다가 삼측까지 올라갔다가 삼측까지 올라갔다가 삼측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14층만 맞아요. 괜찮죠. 네. 늦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인데 늦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쿠키 되게 좋아하는 거 많이 알고 쿠키 좋아한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늦게까지 맞아. 주방에서 안 나오고 쿠키에서 숨기면서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쿠키에서 맡으면서 참고 자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정말 다음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만들어준다는 점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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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time 네. เ 아 아 내가 이제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 안고자고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도 닉스 그냥 아무도 한 생에 그 흔들리기 찍어 거기서 닉스랑 포장할 수 있는 거 있지 닉스는 역시 약간 모델 행복뿌렀고 행복이 행성이 열정이야 열정 잘 묻었잖아 말해 뭐해 감사합니다 더 있나요? 한 번 주세요 야 야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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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